여러분 안녕하세요. 흐인수도마계양입니다. 6월인데도 날씨가 완전히 한여름이네요. 지금 어디 좀 마실 가려고요. 어디 갔냐고요? 네 친구 달려다 져서 위몽 공량 갑니다. 얼굴도 보고 같이 점심도 먹고 저도 콧바람 좀 새고 아 여러분 이거 제가 지난주에 써니사랑님 유튜브 성인 방송 축하해주러 갔다가 진짜 생각보다 추첨해서 당첨이 됐어요. 뭐 게임 내에서 제가 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 착용해 봅니다.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. 사랑하는 친구야. 오늘 그동안 고생했다. 오늘 맛있게 잘 먹고. 아우 너무 이쁘다. 잘 자르시네. 응. 감사합니다. 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